자네는 아직도 얘를 끼고 사나? 예? 그럼요. 시집가기 전까진 제가 끼고 살아야죠. 당연한 말씀을 형님들 참. 넌 어릴 적 일 기억 못하지? 어릴 적 일이요? 무슨... 아이고 어릴 적에 기억하는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요. 사랑이는 언제 들어오나? 몇 정거장 안 남았다고 좀 전에 전화 왔어요. 그래? 형님 가시기 전에 얼굴이나 봤으면 좋을텐데 주무시고 가면 좋은데 아주버님 여전히 외박 허락 안 하시죠? 요즘은 안그래. 자고 가도 돼. 아 저 그래요? 그럼 저 주무시고 가실래요? 자네가 정 원하면 그러지 뭐. 아니 뭐 제가 저 원한다기보다는... 밥값은 하니? 아 그럼요 당연하죠. 요즘에 홈쇼핑에 진출해서 잘 나가요 우리 하니. 오늘도 멋지게 한껏 했대요. 얘가 얼마나 열심히인데요. 그래요? 그럼 돈 좀 벌었겠네? 아니요 지금은 시작 단계라 앞으로 많이 벌려고요. 돈 벌면 그 돈 다 너희 엄마 줘야 된다. 넌 그래야 돼. 네? 네 그럼요. 다녀왔습니다. 어머 사랑아. 고마워. 고마웠다. ㅋㅋㅋㅋㅋㅋㅋㅋ 오랜만이요. 아유 오랜만이야. 아니 고모는 내가 그렇게 싫을까? 뭘 또 그렇게까지? 내가 어릴 때 고모한테 뭐 실수 했나? 무슨 실수? 그거야 나야 모르지?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 아깐 심지어 어릴 때 기억 안 나냐고 물으시더라니까? 에이 그래? 아무리 그래도 어릴 때 실수로 미워할까 설마 너무 예민한 거 아냐? 차별받지 않는 자는 차별받는 자의 마음을 몰라 아이고 이제야 언니가 내 심정 아는구나? 뭐? 엄마 맨날 언니만 편애하잖아 엄마가 언제? 저거 봐요 저거 어? 네